안녕하세요. 저는 김성우로 대전시청 기자당 활동 예정중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아프리카TV에서 인터넷 방송하고 있는 BJ 하송 기자당 활동하겠습니다. 저는 폴카온니입니다. 여기는 셀럽인데요. 대전 2023년을 책임지실 콩나무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저 정말 대전을 재미있게 열심히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잼도시 대전을 위하여 안녕. 여기 시청자 한 명. 한 마디 하십시오. 시청에서 월급받고 있는 사람입니다. 시청자입니다. 감사합니다. 대전 많이 알려주세요. 저희한테 거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. 기대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